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 전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포의 아파트를 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값의 앞날을 어느 누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훗날 그때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그때 참 잘 팔았다 이런 생각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훗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인생지사 세용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것이죠. 욕을 먹었지만 팔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런 해고를 정말 훗날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것은 주장이라기보다도 가슬이자 추론입니다. 때문에 100%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이렇게 허물어지는데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가 지탱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유동성이 차고 넘치는 시대는 마냥 모든 것의 가격들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회의론이라든지 비관론과 같은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정책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당국대 초빈 교수가 7월 11자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우리 경제 앞이 안 보인다. 그런데 이런 칼럼은 비슷한 류의 주장들이 많지만 몇 가지 점은 한 번 정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동성 장세가 모든 곳을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내용 살펴보면서 제가 간단한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기 초빈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가 종식되면 나아질까 불행해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때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감추어진 구조적인 문제들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변화 하나하나가 전통 제조 비주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제조 비주의 국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가 대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교역 환경이 아주 크게 변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출익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운영하는 국가들은 특별한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또 김대기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선을 국내로 돌리면 사정은 더욱 암울하다.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던 인구 절벽이 2019년부터 본격 가하였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20만원에서 40만원씩 줄어드는데 경제가 예전처럼 굴러갈 리가 없다. 또 이런 주장도 펼칩니다.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한 일본의 잃어버린 세월기간 경제 실적을 보면 10년간 집값은 반토막이 낮고 20년간 국내 총생산 gdp는 제잘리에 머물렀으며 세금 수입은 40%가 줄어들었고 주식가격은 4분의 1이 되었다. 우리는 과연 피해 갈 수 있을까 제 해석은 생산 인구가 극감하고 출산율이 극감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게 됩니다. 한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인구 구성비처럼 무재비하게 모습 결정의 결정적인 요인을 찾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구 구성비 변화가 일본이 걸었던 그런 것과 비슷하다면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전철을 걸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추측하는 것은 조금 더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김대기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자에 급증하는 빚도 문제이다. 지난달 국제결제은행은 한국 민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경고한 바가 있대. 이미 가계부채가 경고 수위를 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는조차 하기 힘들다. 여기 대해서 청년들은 빚을 내서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떼어들고 있고 정부는 빚을 내서 국민에게 돈을 뿌리고 있다. 사회 전체가 부채에 물들고 있다. 과다한 부채는 내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거품이 꺼질 때 참담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거품이 꺼질 때 참담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빚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은 문쟁부는 앞으로도 더욱더 힘차게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자신들이 재임 기간이 끝난 이후에 문제는 본인들이 알 바가 아니고 오로지 빚을 내서 경제를 돌려가는 그런 단기적인 처방에 앞으로도 몰두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옛말에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빚진 죄인. 그것도 빚을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들에게 지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빚진 죄인이란 말의 뜻을 한국인들이 뺏어 깊이 체험하는 날이 저는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김대기 교수는 이런 주장을 폅니다. 집값의 경우 지금 미친 듯 오르고 있지만 2025년까지 주택 구입의 연령의 30대인 50대 인구가 100만 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동승의 힘만으로 언제까지 집값을 올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수없이 반복된 진실이지만 탐욕과 두려움 그리고 저금리의 유혹 앞에서 또 우리는 망각한다. 찰스 맥케인은 그에 져서 대중의 미망과 강기 1841년 작품에서 인간은 무리지어 생각하는 동물이다. 미칠 때는 집단으로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올 때는 한 사람씩 천천히 온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는 어려움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당연히 얘기했던 것이 불안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바깥에서 바깥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팔아서 외화를 구한 다음에 나라가 돌아가는 구조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우치게 되는 날들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조차도 공급이 불안전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대비한다든지 준비한다 등은 너무나 중요한 용어지만 우리 역사에서 산업화 시대를 제외하면 미리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상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차원에 닥치게 될 도전을 미리 예상하고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의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전체가 가는 부분을 항상 의문문을 던지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